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한 주간의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 소개합니다. 취재 기자의 뉴스픽,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픽, 김철진 기자가 픽한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오늘의 뉴스픽 키워드는 대전은 봉입니다. 대전은 봉이요? 이게 무슨 뜻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뉴스입니까? 현재 대전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1699개의 봉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 후 해결료 봉입니다. 원전에서 전력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가 바로 사용 후 해결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 후 해결료, 존재 자체가 많이 위험합니다. 열과 강력한 방사선을 수십만 년 동안 내뿜기 때문인데요. 원전에서 썼던 옷과 장갑도 이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노란색 드럼통 안에 넣고 두꺼운 콘크리트 안에 보관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게 바로 사용 후 해결료입니다. 그런데 발전용 원전도 없는 대전에 왜 이런 것들이 있느냐. 바로 실험을 위해 다른 지역 원전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 바로 대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이 끝난 뒤에도 계속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지난 2016년 알려지면서 이게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결국 원자력연구원과 정부는 이것을 원래 있던 원전으로 다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 그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가뜩이나 중저준위성 방사성 폐기물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이제 반환하기로 한 사용 후 해결료까지 있다 보니까 대전이 봉인하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땅에 묻는다든지 아니면 절차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먼저 원전 등에서 사용한 옷과 장갑과 같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는 드럼통 안에 먼저 버립니다. 그리고 드럼통 안에 보관을 한 다음에 경주에 있는 방패장으로 옮겨서 콘크리트 속에 묻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요. 그런데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뜨거운 열과 방사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원전 수조 안에 담가서 3에서 5년 정도 천천히 열을 식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두꺼운 용기로 차단된 이 중간 처리 시설 혹은 지하 500m에서 1,000m 가까운 아주 깊은 암벽 속에다가 묻어서 특수 처분 용기에 담아서 연구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게 10만 년 정도가 지났을 때 비로소 방사선이 낮아져서 비교적 안전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중간 처리 시설이나 연구 방패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디에다 언제 지겠다는 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원전에서는 이 수조 안에다가 이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도 이 수조가 있기 때문에 1,699개의 봉들이 지금 수조 안에 임시로 보관 중인 상태입니다. 수조 안에 그 봉이 임시로 보관되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데 지금 대전에는 그럼 얼마나 많은 양들이 지금 보관이 돼 있는 건가요? 먼저 중저준이 폐기물의 경우는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약 3만 드럼이 넘게 있어서 고리 원전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게 한때 해마다 1천 드럼 가까이를 경주로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500드럼 정도밖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추가로 쌓인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반출하는 데 60년이 걸립니다. 거기에 고준이 핵폐기물이 사용 후 해결로 1,699봉, 약 3.3톤가량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들이 보관되어 있는 원자력연구원들의 인근이 이제는 도심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반경 3km 이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 도심 속 방패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도심 속 방패장, 참 위험스러운데 이 방패물이라는 게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크고 작은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난 쓰레기를 이곳에 묻는다고 해도 지역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방사성 폐기물은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위험한 쓰레기입니다. 물론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IAEA라든지 아니면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도 하고요. 그렇지만 원자력연구원 측에서도 어디에 옮기는 것보다 이곳 수조에 보관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안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반복되는 원자력연구원의 사건 사고 때문입니다. 멀리 가지도 않고 지난 2020년입니다. 이제 연구원 내에서 지난 30년 동안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1980년도에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된 그런 시설 때문에 연구원이나 이곳을 감시하는 기구들이나 모두 다 몰랐었던 겁니다.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원자력연구원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와 위법 행위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69차례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가 걸렸고요. 이로 인해서 33억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연구원의 말에도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원래 이게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져와서 실험하고 남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 핵 폐기물이 다시 고리원전 같은 원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당 지자체의 반대 때문입니다. 원자력원과 정부의 반환 계획이 들려오자 가장 많은 사용 후 핵 폐기물이 왔었던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시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독성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수도 있고 또 부산, 울산, 경주 등 해당 지역의 논의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큰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해당 지역, 지역구를 했었던 정치인들도 크게 반발하면서 이것이 마치 지역 갈등 간의 문제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했었던 그 진짜 이유에는 이게 고준위 방패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험성과 불안감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면서 40년 넘게 고준위 방패장의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핵연료를 다시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칫 고준위 방패장처럼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당 지역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 지역에서 반대를 하는군요. 그런데 지난 2016년에 당시 미래과학부하고 또 원자력연구원이 사용한 핵연료에 대해서 반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룰 의지가 없는 건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과연 원자력연구원이 약속을 이행한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문인 상태인데요. 먼저 당시에는 관련 기술이 없다면서 시간을 미뤘습니다. 이 손상 해결료를 비롯해서 이 사용 해결료를 원전에서 연구원으로 가지고 올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다시 연구소에서 원전으로 가지고 오는 데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한번 실험을 위해서 한 차례 분해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옮기면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별도 수송 용기 개발을 위해서 약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 3년 동안 개발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기술이 다 개발이 완료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의 반대를 이유로 이송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기술이 개발된 이후 2021년도 이후에 그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게 단 두 차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 한 번, 23년도에 한 번이었던 건데 가장 최근에 논의였던 2023년도 논의마저도 저희 취재가 진행되고 있었던 지난 10월 5일 날 진행됐었던 겁니다. 더 자주 협의를 했었다. 만약에 이것들이 반대가 있어서 문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더 자주 협의를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과연 원자력 연구원이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문제는 이 7년이란 시간이 흐른 동안 해당 원전 등에서도 사용 후 해결료가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른 점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원전 쪽에서 받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핵 폐기물 반출을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 원자력 연구원하고 우리 지역사회하고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도 정말 이전이 쉽지 않다면 지금 대전 방패장이 되는 꼴이 아닙니까? 사실 경주만 하더라도 방패장을 건설하면서 사실 수천억 원의 지원을 해줬는데 대전은 아무런 지원도 없이 지금 방패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원자력 안전 교부세인가요? 거기도 지금 소외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대전의 모습이 마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꼴입니다. 원자력 안전 교부세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에다가 방사능 유출로 인하는 그런 재난 방제, 안전시설,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국세입니다. 원전과 방패시설에 있는 부산과 경주, 영광 등에 연 해마다 최대 400원가량의 세금들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는 연구시설이라는 이유로 여기에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만은 그런 방패물이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이런 방패물을 빨리 치워주거나 혹은 치우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서 지원이라도 합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대전이 봉이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 지역 시민들이 이걸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사용을 다한 사용 해결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 고준위 방패장이 있어야 할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이곳 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마치 화장실 없는 아파트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최종 시설이 처리 부재한 상황 속에서 원전을 가진 지자체에서도 반입을 격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현실에 걸맞는 지원을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고준위 방패장 선정부터 건설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선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대전에 있는 이런 방패물들을 옮기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그에 걸맞는 원자료 관전 교부세 등의 그런 지원 등을 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도 조금 더 각성하고 지원을 좀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